하나님의 말씀은 10편 71편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10편 71편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깊어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이여도 종일토록 주의 을을 작은 소리로 읍졸이오리니 나를 무해하려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함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찬양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새벽예배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강단에서 왜 깨어 있어야 하는가 말씀을 주셨죠. 지금은 초림과 재림 사이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이걸 말세라고 합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셔도 이상할 것 같지 않은 말세지말에 저희가 살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는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속이는 시대 또 재림이 도래한 이 마지막 때에 직분과 삶 오늘을 통해서 현장에서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스타트만 202호의 주역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희가 성경적 전도운동을 하고 있죠. 그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는 성경적 전도운동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안 되죠.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은 한 손에는 강단의 말씀입니다. 이 강단의 말씀을 꼭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가는 거죠. 다른 한 손에는 뭘 갖고 있어야 되죠? 성경이에요. 성경과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아주 건강한 우리의 성도님이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요호사에게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요호사가 새로운 지도자가 됐습니다. 굉장히 좌로나 우로나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호사에서 1장 8절에 보니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요. 가끔 착각을 할 때도 있어요. 내가 메시지를 많이 듣는 게 내가 성경 읽는 거야. 아닙니다. 균형을 갖춰야 돼요. 강단의 말씀 듣고요. 본부의 흐름도 따라가시고요. 한 손에 뭐? 내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의 시작이 무엇이죠? 성도가 성경을 읽으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그때 다 500년 전에는요. 성경을 읽기가 어려웠어요. 문맥률도 높았어요. 지금은 스마트폰, 여러 가지 여사가 얼마든지 성경을 찾아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이런 말 저런 말 들으면 우리는 치우칠 수 있어요. 그때 우리의 중심을 유지해 주는 것은요. 강단과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저는 확신합니다. 신앙 생활의 응답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내 장막터가 넓혀라. 장막터가 넓혀진 응답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핵심에 뭐가 깔려있냐. 자존감이에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응답도 별로 없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하나님이요. 응답을 쏟아 부어주십니다. 자존감이 무엇입니까? 자기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기에 너무 감사하구나.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내가 새벽 예배에 가야지 이 마음을 가진 게 참 감사하구나. 아침에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구나. 새로운 하루를 주셨구나.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구나. 내가 에어컨을 틀 수 있고 선풍기를 틀 수 있고 있을 집이 있고 가정이 있구나. 그곳에 감사하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곳에 감사하는 게 자존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이 자존감을 살리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오늘 주제 찬양입니다. 찬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부정적인 언어가 사라진다니까요. 내 안에 불신앙의 요소들이 사라진다니까요. 찬양을 하는 순간 곡조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곡조 있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감사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늘 보좌의 문이 열려서 스타트만 202의 주역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칭찬하다입니다. 22절입니다. 본문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칭찬하다 이게 찬양의 의미예요. 찬양하다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 때 저희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많이 사용하죠. 할랄 큰 소리로 칭찬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찬양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루 너희 야 야회 하나님 너희는 하나님을 큰 소리로 칭찬하라. 이게 할렐루야 찬양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원래 본래 찬양하는 천사가 루시엘이었죠. 이 루시엘이 사탄이 열렸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도록 불만 불평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과 마음을 계속 속이고 있죠. 그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무엇입니까? 찬양 가사를 보세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 창세기 3장에 이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권능.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부활의 역사. 이게 찬양의 가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천지창조의 역사. 또 성령으로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대부분 성경 찬송가 보면요. 4절짜리 찬송가 있죠. 마지막 4절 뒤에 뭐가 나온 줄 아십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말하나 따주의 예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요. 맨날 나의 현실. 나의 현장. 나의 업의 현장. 나의 학업의 현장. 여기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요. 언제든지 다시 오실 말하나 따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큰소리로 칭찬하는 찬양의 역사인 줄 확신합니다. 또 자마르 찬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다. 이게 원어적으로 자마르 찬양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모든 악기를 총동원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목소리로 찬양하고요. 악기로 찬양하고요. 워십으로 찬양하고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영광도로 찬양하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전문성 중요하죠. 악기도 잘 쳐야죠. 오케스트라도 참 전문성 있는 분들이 하시고 성악가분들이 하시고 음도 좋고 그래야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외모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끔 찬양을 하는데 뒤에서 굉장히 음치인 분이 찬양을 하시면요. 갑자기 좀 약간 거스릴 때도 있어요. 은혜가 좀 덜 된다. 그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찬양을 한다. 귀는 듣기 좋은데 은혜가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그다음 야다 찬양이라는 게 있어요. 야다 찬양은 무엇입니까?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금요일 배 때 손을 들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 팔이 아프다. 언제쯤 이게 내릴까? 아 이제 끝나겠지? 근데 후렴을 한 번 더 부르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예요. 이제 의미를 알고 찬양을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 의미는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야다 찬양이에요. 그럼 우리는 손을 들고 찬양할 때 의미를 알고 찬양하시면 얼마나 더 은혜가 되겠습니까?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입니다. 그래서 성사미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승리를 주는 찬양의 힘입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주 요하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찬양은 우리에게 뭘 주는 줄 아세요?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찬양하면요. 영성은 집중력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령 충만이고 영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주일날 아니면 새벽 예배 때 교회에 와서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닙니다. 현장에서 다락방 예배 그것만 예배가 아닙니다. 출근을 합니다. 직장생활 합니다. 사업을 하십니다. 학생들은 학업을 합니다. 그 안에 수많은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이 모든 학업과 사업과 모든 것들이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삶 자체가 전도자의 삶, 예배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청교도들이 의자를 만들고 식탁을 만들고 팔았습니다. 이때 어떤 이야기가 있는 줄 아세요? 청교도들이 만든 가구는 100년이 지나도 멀쩡하다. 그들이 어떤 중심으로 식탁을 만들고 의자를 만들고 여러 가지 했겠습니까? 예배자의 중심으로 이걸 한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현장과 교회, 현장과 가정, 삶이 다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예배자의 자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토다 찬양이 있습니다. 토다 찬양.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을 드린다는 거예요. 감사 찬양의 의미예요. 이 세상의 영은요. 계속 우리에게 뭘 부어 넣어준 줄 아세요? 불만, 불평의 영을 넣어줘요. 지금 내가 사는 이 수준. 너무 이건 아니야. 더 잘 살고 싶어. 뉴스를 보십시오. TV를 보십시오. 모든 것이 우리에게 계속 뭘 집어넣는 줄 아십니까? 불만, 불평, 불만족의 욕구를 계속 넣어줘요. 다른 걸 더 만족스럽게 만들게 우리에게 넣어줘요. 그게 전문용어로는 마케팅 아니겠습니까? 계속 세상은 마케팅을 해서 새로운 거, 더 좋은 거를 찾게 우리에게 만들어요. 그 안에 내면에 뭐가 있죠? 불만, 불평이에요. 지금 삶에 대한.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라고 말씀해요. 감사하면요. 하늘문이 열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복음의 근원, 비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요. 하늘문이 열리는 코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감사해요. 불만, 불평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불러보십시오. 하늘문이 안 열려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에 하나님께서 영육의 장막도가 넓혀지는 하늘문을 열어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24절 보니까요.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을을 작은 소리로 읍졸이으리니 나를 모해하려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함을 당함이니이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불신자일 수도 있고요. 신자일 수도 있고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모해하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찬양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24시 묵상이 되어지는 체질이에요. 말씀도 묵상하지만 문제가 왔습니다. 사건이 왔습니다. 나를 모해하려던 자들, 나를 공격하려는 자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자동 묵상이 돼요. 그러면 계속 안 좋은 굴레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찬양을 당장 부르세요. 찬양을 부르면요. 나의 어떤 인간관계에 대한 안 좋은 감정, 문제와 사건에 사로잡힌 건 그 부분들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나의 생각을 바꾸시고 마음을 바꾸시고 극복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역대화 20장에 보면요. 여호사밧 왕이 등장을 해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함락 직전입니다. 위기 상황입니다. 얼마나 위기 상황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이 전쟁에서 이길 전략을 주겠다. 그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어이가 없는 전략이에요. 뭔가 전략과 전술과 은폐와 뭔가 그런 걸 주시면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악기를 든 아니면 찬양을 하는 찬양대를 최전방에 세워라.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전쟁이에요. 칼을 들고 있는 장군이 앞장서야 돼요. 아니면 방패를 들고 있는 사람을 앞장서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요? 비무장, 무장이 해제된 악기를 든 성악가, 여러 가지 찬양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최전방에 세우래요. 그리고 찬양하면서 전진하래요. 그런데 신기하죠? 찬양을 하면서 전진하니까 신기한 일이 발생해요. 전쟁을 이기게 하세요.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세요. 자기들끼리 처죽이기 시작해요.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이걸 통해서 우리 뭘 할 수 있죠? 우리의 삶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문제에 왔습니까? 경제, 건강, 인간관계, 여러 가지 상황들 이 모든 상황은요. 그 배경이 영적인 전쟁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강단의 언양을 굳게 붙잡고 감사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 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내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넣어주시고 믿음을 부어 넣어주실 줄 확신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찬양은 특권이에요. 그걸 우리는 찬양을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찬양을 얼마나 하는가. 집에 있는데 나는 찬양을 한마디도 안 봐야겠다. 교회에 왔을 때만 내가 찬양을 한다. 점검해 보셔야 돼요. 희한하네? 나는 교회에서만 찬양을 하래. 아니에요. 찬양은 특권입니다. 운전을 하시면서 찬양하시고요. 대중교통 이용하시면서 찬양을 들으시고 흥얼거리시고요. 샤워를 하시면서 찬양을 하시고요. 우리의 삶 자체가 전도자의 삶이지만 찬양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전도 너무 중요하죠. 근데요.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 그 다음에 사몬을 이 부분이 점검이 되고 내 삶에 누려지는 사람이 또 전도가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나도 모르게 우리 입술이 뭐죠? 불만 불평 안 좋은 이야기 저런 이야기 나와요.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나도 모르게 불만 불평 나오고 불신양 이야기 나도 모르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많이 불러야 돼요. 내 입술이 불만 불평의 입술이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입술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고 찬양하세요. 이 손이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모함하는 손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손으로 바뀌어질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강단의 말씀처럼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언양을 굳게 붙잡고 성경 말씀을 읽어 내려가고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시대에 재림이 도래한 시대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전두의자의 삶은 사는 예언의 성냉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